블루베리는 작은 열매 하나로도 놀라운 건강 효과를 자랑하는 과일입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무화 방지와 기억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비타민C와 식이 섬유가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하루 섭취량은 한 줌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블루베리를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 먹으면 더욱 다양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이용한 스무디도 인기인데요. 블루베리, 바나나, 시금치와 함께 우유나 두유를 믹서에 갈아주면 간단하고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항균 작용이 있어 요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블루베리는 신선할 뿐만 아니라 냉동 상태로도 영양소가 거의 손실되지 않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블루베리를 얼려서 시원하게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상큼한 맛을 더해보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